그래 온다 온다 한 번만 더 에트 그렇죠 오 좋습니다 오어여 나이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낚시왕 조사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천수만에서 백정인을 잡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백정이낚시 시작합니다 출발 너울 왜 이렇게 심한거야 아유 너울 아유 이거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낚시왕이 될거야 아 근데 낚시왕이 뭐 이렇게 꼬이니 자 자 이러고 내가 딱 집어넣으면 삐삐 하고 다른 데로 가겠지 안 받을 비디오지 어구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자 얘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땅 찍고 한 바퀴를 감아도 되구요 땅을 찍으셔도 됩니다 한 바퀴를 감아도 되고 땅을 찍어도 되구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자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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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입줄 왔어 입줄 왔어 어 뜨득했을 때 챔질을 해야 되는건가요 해야 되지요 아 미안합니다 히트 자 과연 사이즈 봐봐 자 백조기 백조기 사이즈 좋다 나도 찾고 싶다 어 또 또 또 도 번째 두번째 두번째 백조기 오 생각보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 그죠 인정 인정 백조기가 사람가리네 히트 나이스! 와싸! 나이스! 야! 채는 맛! 아, 네, 이럴 줄 알았죠. 역시! 기종 했어야 되는데. 아하하하! 조사봉! 아! 아우, 아팠다. 야, 좋습니다. 나이스하게 올라오죠. 오, 좋다. 요, 사이즈 괜찮다. 자, 여러분 이게 백죽입니다. 오, 좋다. 야, 쳤쓰! 와, 소리난다. 콕콕 소리 나요. 와, 이게 백죽이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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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그러지마. 미안해, 미안해. 야, 너 이게 뭐가 담아야, 미안해. 한 번 만져볼게. 한 번 만져도 되니? 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어, 괜찮아? 어, 사랑해?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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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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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뭐, 거의 뭐, 다 잡은 거죠, 이제. 하하하하. 여러분들, 이. 언제 해야 돼요? 입지를 왔을 때 해야 돼요? 바로 채야죠. 제가 잡아놓은 결과 바로 채야 돼요. 너무 거봐요. 하하하하. 보셨죠? 바로 이렇게 딱 채는 거, 어? 하하하하. 여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낚시꾼들은 용왕님을 제일 싫어한대요. 하하하하. 욕 한마디 하시면, 용왕님한테 욕 한마디 하시면 바로 나와요. 내가 무너 잡을 때, 욕하고 잡았잖아. 아, 진짜요? 아, 어? 아, 웃겼다. 아, 아, 이번에 진짜 아까웠다. 아, 타이밍, 아, 2대 1이 될 수 있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사이즈 좋다. 와, 야, 대박이다. 오, 야, 지금 백조기 사이즈 너무 좋다. 와, 이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 따라, 기다려. 오, 잡았다. 그렇지, 나이스. 아, 야, 이 반응 신경. 아, 아, 뭐, 지금 뭐, 이, 이 장내가 지금 슬렁이죠. 아, 잡았어, 뭐 이런 분위기. 아, 열 받네. 어,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좋아, 올라오는 거. 자, 두 번째 사이즈. 아이고, 야, 옆을 걸었어. 훌치겠네, 훌치겠어. 와, 크다. 이야, 생각지도 못한 사이즈. 야, 인종. 진짜 크다. 와 피리 가져가세요 최고 최고 와 대박이다 저런게 한 마리로 쳐줘요? 한 마리죠 내국한 현실 뿅 사이즈 진짜 크다 와 감사합니다 조사봉에게 힘을 주세요 용왕님 히트 그렇지 나오는 자리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우짜 아니야 우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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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오는게 달라 느낌이 달라 그렇죠 애기 두 마리 쌍걸이 나이스 야 진짜 여러분들 저는 낚시왕 조사봉입니다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야 내가 너를 빼준다고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돌아가 저는 쌍걸이 하는 남자입니다 이것도 쌍걸이지 어쨌든 두 마리 올라왔잖아요 히트 그렇죠 오 사이즈 좋다 이거 이거 사이즈 좋다 우와 내가 그 사이즈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사이즈 좋은 거야 진짜 사이즈 좋은 거야 인정 아 우럭 아 대박 야 잡아 한 마리 우럭을 개탑니다 아 정말 진짜 못하는게 없어 우럭 히트 그렇죠 야 뭐 그냥 이 느낌만 옷김만 스쳐도 그냥 비늘만 스쳐도 잡는 이 센스 야 아 뭐 나이스하죠 야 이번에는 또 뭐냐 자 과연 뭘까 이게 바닥에서 긁었거든요 아 우럭 야 나는 우럭마니야 우럭마니야 좋습니다 아이고 어 나 이게 제일 무서워 어 어 자 과연 어 어 어 아 팔이 짧으신가 봐요 팔이 짧으신가 봐요 팔이 짧으신가봐요 에트 그렇죠 어 좋습니다 어 야 사이즈는 그냥 소소 어 얘가 파닥파닥 거리는게 느껴지네 좋습니다 나이스 배에서 와 와 아메리카노를 그것도 얼음 동동 대박 이 깊은 맛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 온다 온다 한 번만 더 아 지금 쳤거든 쳤거든 한 번만 더 쳐라 에트 그렇죠 오 좋습니다 끝내 잡았다 와 세 번의 실패 후에 올라오는 과연 사이즈가 될 것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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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 올 때가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사이즈 오 좋다 아 선명한게 너무 이쁘다 와 내가 잡은거지만 예술이다 이거 좋습니다 히트 그렇죠 아 자 사이즈 과연 누가 더 더 큰 것인가 야 오 사이즈 오 사이즈 그다 오 아 제가 좀 작은 거네요 야 좋다 어 또 어 맞네 야 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나온다 오 오 너무 시원해 와 여러분 패셔니스타 오 대박 어떻게 어후동 갔습니까 야 이거 뭐라고 그렇게 시원하지 아 그늘이구나 이트 그렇지 아 이게 드디어 다시 올라온다 오 사이즈 오 왔다갔다 해 좋아요 자 여러분 아 좋습니다 아 좋다 좋다 좋아 야야야 이게 뺄때가 이게 이게 모자가 문제네 자 여러분 아 나이스 날 더우니까 싼거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낚시왕 조사봉입니다 이트 오 좋다 아 뭐 느낌 따닥따닥 치잖아요 아 근데 참 사이즈는 작은 것 같은데 휘는 거는 아휴 자 좋습니다 오 양쪽 이트 아 우리 잡은거죠 이게 아직도 저 안에 더 있죠 와 최고다 최고 진짜 손맛 최고다 와 인정 인정 사이즈도 좋고 와 사이즈가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사이즈가 좋아서 그러구나 마리스에 비해서 오 여러분 제가 이만큼 다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뻥이야 백조기 비닐치기 다보기 바리겠다 호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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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벗겨졌네 다 벗겨졌네 다 벗겨졌어 다 벗겨졌네 다 벗겨졌네 이야 깔끔하게 벗겨졌네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잡은 백조기고요 요거는 갈치 그 잡으신 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거먹이 풀리고 나서 아 백조기가 어떨지 자 백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긴 거 이거 봐 백조기 오 하하하하 백조기 야 어구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 아이고다 음 음 음 나쁘지 않은데? 음 짜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날 소금을 뿌려갖고 올라왔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짠 거야 이게 너무 짠 거야 그래도 이게 하루 말렸다가 하루 말린 다음에 먹으니까 확실히 먹을만 하네요 음 쫀득쫀득감이 있네 이게 백조기가 잘 안 먹는데요 맛이 없다고 와 하루 말리니까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자 일본에는 와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직접 잡으신 거거든요 와 지금 갈치 되게 부드럽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갈치가 진짜 부드러워 와 살봐 아빠 그거 다 먹어 딸이 아빠 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거에요? 많이 먹는다고 꿀떼지라고? 어?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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